자, 볶이는 중독이다. 안녕하세요. 살삼추 왕고롱입니다. 여기 있던 거 여기 갖고 갖고. 이거 신규여가지고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조금 더 이쪽으로. 쪼끔더 뒤로. 쪼끔더 뒤로. 긁어서. 자, 이제 센터 왔어요. 이제부터 시장인데. 도와줘라. 도와줘라, 제발. 도와줘라. 오므렸을 때 버텨줘라, 제발. 어? 아, 많이 허물었는데. 많이 허물었죠? 헬러면. 많이 허물. 많이. 아아. 많이 허물었는데 지금. 상태 좋은데. 많이 허물었죠? 아아. 핸다. 핸다. 아, 저 키링들이 어떻게 도와줘야지. 로돌프 꿀이 어디 타이에 걸려가지고.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.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. 오케자가 안 되는 일인데. 키링하고 같이. 그렇지! 그렇지! 오, 나이스! 요거 17점 요거 뽑는 사람 한간도 못 봤거든요 17점 예상합니다 이쪽이 17점이겠지 아이씨 아니네 아 이게 쉬운 거였어 아이씨 아 이게 17점일수도 있지 아 10점이네 아 10점 요거는 제가 어저께 뽑아와서 알고 요게 제대로 17점인거 같네 아 이거 가져오려면 한참 걸리겠네 어쨌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가운데 동그란 프로필 사진을 누르셔서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항상 행복하시고 들어가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.